안녕하세요. 돼지저금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저금통이에요. 꿀꿀! 꿀꿀꿀꿀꿀꿀꿀 이번에 해볼 게임은요. 어서와 아가야 라는 게임인데요. 옷을 올려주세요. 이제 지금 배 속에 애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초음파로 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뿌려주고 젤을 발라주세요. 초음파하기 전에 젤을 바르더라고요. 저도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거 이거. 아 저기 있다. 여기 보이시죠? 아니 뱃속에서 어떻게 저거 쭈쭈렁 밀고 있지? 어머니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세상에로서가 뱃속에서 쭈쭈렁 밀고 있어요? 굉장하네. 그래서 태어날 아기의 성별을 선택해주세요. 남자 이야기 했습니다. 피그. 피그야 태어나라. 이건 뭐지? 청진기. 어디 어디 여기다. 두근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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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의 건강 상태를 다 확인했고 아기가 음악을 필요로 합니다. 아 배에다 들려주는 거야? 오 배에다 들려줘야지 그러면 필요하면 들려줘야지. 그리고 이거는 혈압 쬐는 거. 이거 하다가 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하다가 이렇게 샤아아아아악 풀어주면 아이고 터져버렸데? 아 여기에서 이렇게 있어야 되는구나? 아니 근데 떨어졌으면 다시 차야 될 거 아니야. 왜 안 차. 뭐예요? 배 길이. 아기 온다. 아기가 나타난 겁니까 이제? 아기 낳는 거다 지금. 아가야. 나홀이야. 아가 태어난다. 아가 출산. 아아! 푸우! 하하하하 아니 무슨 아기를 엉덩이를 칩니다 아니 왜 치냐면요 목이나 이물질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태어났을 때 안 울면 이렇게 치는 거예요 너무 치는 것 같은데 울어야지 숨을 제대로 쉬고 살아있다고 확인할 수 있어서 그러는 거니까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냥 때리는 게 아니에요 아기 신장 이름을 해주세요 이름 미니로 해주자 깨르릉 너무 좋아 깨르릉 아기 발토장 발토장 찍어주세요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아기 맞아요? 아기 맞아요? 하나가 아니야? 여러개 찍어야 되나? 여러 번 찍어야 된다 아기 맞아요 이거 아기 아닌 것 같은데 우유 아가 분유를 타주세요 이제 우유를 잘 잘 잘 분유 분유 잘 잘 자 아 이렇게 흘리면서 타면 남는 것도 없겠다 어 분유가 아 됐다 흘리면서 타면 남는 것도 없겠다 뚜껑 닫아주고 흔들어주세요 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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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우유를 데펴주세요 와 이런 것도 있어? 왜 내가 누르고 있어야 돼? 빨금빌금빌 아 터진다 터진다 아 기계가 뭐 이래 이거 뭐 이렇게 생명을 걸고 데펴야 돼 우유를 됐어요 땡 아가 우유 먹여주세요 먹어 쪼 쪼 쪼 쪼 쪼 맛있어 иоче 먹인다음에 트름 하려고 이제 쓰다듬어 주는 거에요 닭 스다 selves 쓰다 숲 해가지고 트름을 시켜줘야지 꺼억 어우 됐다 으으우 잘못다 어 배부르다 어 배불러 너rings 아가야 아니 니가 무슨 라면을 먹 ungefähr? 어 이거 이거 포스 라면 때국물 씻어 주고 잘 시간 이란다 땜두딸 Sew Aaa 어떻게 쟤 이거? 이거 흔들어주는 건가? 잘 자렴 아가야 아가야 이리 오렴 엄마한테 기어오렴 영차 영차 엄마 장난감이 혼자서 움직여요 굉장하지 엄청난 최신 기술이란다 아가야 차는 차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지 엄마가? 차는 피해야 돼요 맞단다 차 피해서 오렴 아니 뭐 이렇게 엄청난데? 스파르타식인데 거의? 이거 뭐예요 이거? 어 자 어 어 백부신꽁 촥촥 뭐야 너 허기허기야? 장난감 공장이야? 장난감 좋아 나는 슈퍼울트라 영재 뱃속에서부터 알파벳을 떼고 나왔지 밀크를 만들어줘 어 엄청 똑똑한데? 밀크 우유 우유 주세요 밥 주세요 밥 달라고 좀 떼보는 거예요 뭐야 장난감을 아이고 코구멍한테 장난감 롯어 이거 아 아 나도 어렸을 때 코구멍에다 500원짜리 넣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절대 따라하시면 안됩니다 응급실에 실려가요 큰일 납니다 오오 Step 5 오지 이건 코코 코코코 콧물 빼주는 것 아가 검지 났구나 아가야 그래 얼마나 건강하게 된지 한번 살펴보자 어 너도 한번 재고 오 뭐야 온도 97도라구요? 아가야 너는 거의 그 화염 100도 심한 불타는 건데 지금 뭐야 사람이 아닌데 이거 아 굳었어요? 굳었냐구 아가를 찾아라 여기다 여기다 찾았다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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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Tero 언제까지 찾아야 돼 이거? 만족할 때까지 놀아주네 그래서 애기를 돌보는게 힘든거야 에 여기들용 두더지잡기 크 뜨뜨두두두 좀 밀어주는거는 그냥 뜨뜨두두두 아 좀 빨리 좀 타면 안돼? 밀어밀어 밀어바라 앞으로 갔다가 360도의 전 미라미라 절대 삼병킥도 이전하면 안되지 아가는 굉장히 연약합니다 어렸을 때 굉장히 연약해요 크네트야 저거 언제 커 언제 크냐 너 언제 커 언제 크지 뭐야 벌써 컸네 어 세상일수가 순식간에 컸잖아 촛불을 부세요 엄마 저 벌써 2살 됐어요 아프 때려 이거 외국 풍습 저기 안에 사탕 들어있습니다 한방 와 굉장한 야구선수가 되겠구만 내가 봤을 때 너는 야구선수의 뜻이 있단다 아아 험란 엄마 엄마 엄마를 그리라는 건가 피그 그려줘야지 색칠하고 됐어 돈 에이 잘 그렸다 하하하하 이제 새발자전거 나갑니다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엄마 애기 훈련 아아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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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린다 자전거 사고 세상일수가 길 건너 친구들 안했냐구 길 건너 친구들 좀 시켜보세요 조심해서 가야지 으어어어어어어어 좋아 아슬아슬하게 안 부딪혔고 다 됐다 엄마 나왔어요 잘했구나 이거야 이거 뭐지 이거 쟤는 이제 다 컸나봐 다른 분 또 오셨어요 뭐야 똑같잖아 아가만 한번 놔보자 아가 태어납니다. 이제 아아 힘줘 힘줘 둘 солют 저요. 아기 아기가 피부색이 달라졌는데요 다른 아기 아니에요 어 뭐야 다시 바뀌었다 막소리가 자, 절대 이렇게 해가지고요 아가야 어서와 라는 게임이었는데요 제가 금핵향에 했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아가 시어보시면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 이거 아가 도장인데 코코코 안녕